충남도가 올해 발주할 건설공사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올해 충남도와 각 시군, 공공기관은 건설사업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을 5천여 건, 4조 천억여 원 규모로 발주하는데, 이는 지난해보다 20% 늘어난 규모입니다. 도는 올해 사회 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확보한 결과라며, 발주할 사업 금액의 65%를 상반기에 집행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